이 반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보안보살장 제3장 보안보살장 115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은 육진이 없으면 있을 수 없고 사대가 분해하면 육진도 얻을 수가 없다 사대가 분해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대가 분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대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몸이 없으면 육근이 없죠 사대의 의지에서 육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대가 분해한다고 하는 것은 단어만 육근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육근이 없으면 육진도 얻을 수가 없다 없으니 그 가운데 연은 위에서 사연이라고 해서 사연 그러니까 사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대도 다 없어지고 육근도 그 가운데 사대와 육진이 각각 산멸을 하면 그러니까 육근과 육진이 없으면 뭐가 있을 수 없어요? 마음 마음이라는 것도 필경에 그 연한 그것을 인연해서 육근과 육진을 인연해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 연한 마음도 가히 볼 수가 없느니라 선남자야 저 중생들이 이 환과 같은 몸이 멸하면 환과 같은 마음이 멸하고 환과 같은 마음이 멸하면 환과 같은 육진 대상세계도 멸하고 환과 같은 대상세계가 멸하는 것도 멸하는 거로 환이 멸함도 멸하며 환이 멸한다고 하는 것은 저 2장에서 두 개의 나무가 육근과 육진이 사라지면 육식에 의해서 그 말하자면 지각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육근과 육진이 다 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에 의지했던 그 깨달음도 사라져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모든 환이 사라짐도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환이 사라짐도 또 사라지는 거로 모든 환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실은 환이 아닌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허공꽃에서 허공에서 허공꽃이 생겼어요 눈병이 걸려서 허공에서 허공꽃이 생겼어요 눈병이 나으면 허공꽃이 사라지죠 그런다고 해서 허공이 사라지나요? 환과 같은 허공꽃은 사라지지만 환이 아닌 허공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요 그죠? 그걸 부동이라고 해요 부동 부동 그래서 환이 아닌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유를 하면 마경, 마자는 간다는 뜻이에요 가라, 간다는 뜻인데 경자는 거울을 가라 우리가 거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요새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거울을 요새는 어떻게 해요? 닦죠 그런데 옛날에는 거울을 갈아야 돼 왜냐하면 옛날 거울은 요새 겨울은 유리 거울인데 옛날 거울은 뭐였을까? 옛날에는 동경의 동 동을 동 있죠? 구리를 그걸 반질반질하게 해서 거기에 광택을 내면 거기에서 비춰요 옛날에는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울에 그 동경에다가 그 거울이면 동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때가 끼면 그 겉에 있는 그 때를 그냥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갈아내야 돼요 그래서 거울을 요새 말로 하면 거울을 닦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울을 닦으면 때가 사라지면 때가 사라지겠죠? 때가 사라지면 거울도 사라지나? 아니죠? 거울에 때를 닦으면 때가 사라지죠? 거울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때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밝게 다 산나완성을 비추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밝게 드러나니라 선남자야 마땅히 할라 이 몸과 마음은 거울의 때와 같은 거야 환가 같은 때야 때이니 이 때가 때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지면 우리의 시방이 청정하다 다 이제 시방이 다 밝게 드러나는 거죠 실상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환이다 그러므로 공하다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환인 것은 없는 거죠 분명해요 우리 중생들이 우리 중생들의 업식으로 만들어낸 일체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체법은 나와 세계 우리의 삶 이런 것은 다 우리의 중생의 업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때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궁극의 실상은 그것을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고 해요 원각 그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업식으로 만들어진 나와 세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있다고 하는 그렇게도 철덕같이 믿고 있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나 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업식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환이지만 그 환이 사라진다고 해서 궁극의 실상인 허공꽃이 사라진다고 허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울에 떼를 닦아낸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떼를 닦아나니까 뭐예요 거울이 이제 빛을 바래서 마음물에 있는 바 그대로의 모습을 모든 것을 밝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죽음이 다 환이라고 해서 그것은 정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육근 육진 육식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삼사라 그래요 삼사화합 첫 번째는 육근이 있어요 육근 안이 비설 신 의죠 눈 기 코 혀 몸 의식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육 진이 있어요 육진을 다른 데서는 육 경이라고 하기도 해요 육경 육경 여기에서 육식이 생겨요 이렇게 됐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이 비설 신 의 우리의 인식 능력 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나요 나 나 나 그 다음에 이것은 대상 경계 안이 비설 신에 대해서 색 성 향 미 촉 법 이것을 육진 이라고 그래요 육진 다른 말로 하면 세계 나와 세계 이건 나고 이거는 세상 세계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과 교섭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세상이 있으면 인식 능력과 대상 세계가 있으면 여기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육식이 생겨요 안식 이식 비식 선식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의 삶 그래서 육근과 육진을 십이처라고 그래요 십이처 우리의 삶의 두 가지 기반이죠 바탕이에요 근거지 육식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바탕이에요 여기서 육근 육식 육경 육식 이거 합치면 18개라고 그래요 18개 18개 근데 이게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사실은 나나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실은 이것은 아니 비 설 신 의라는 우리의 인식 능력 일뿐이에요 인식 능력 일뿐인데 이 인식 능력이 대상세계를 만나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우리의 인식이 생겨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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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심리 작용이나 심리현상이 생겨요 심리작용 보고 듣고 견문각시하는 심리작용이나 기뻐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이런 심리현상이 일어나요 심리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 성향이 있느냐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나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 항상 이 현상이나 작용은 어떤 조건이 화합하면 일어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현상과 작용이 일어나면 현상을 하게 하는 자 우리가 삼라만상 이라는 세계가 펼쳐지면 누가 삼라만상을 만들고 누가 이 자연현상을 뒤에서 배우조정하는 어떤 자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없다 없다 어떤 자가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 신을 부정하는 말이 없다 동양에서는 자연 이란 말이 있어요 자연 자연은 뭐예요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있어서 어떤 현상을 삼라만상 이나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무슨 홍수가 나고 이런 것은 그냥 자연현상이에요 스스로 그러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다 자연이다 스스로 그러한 거지 그렇게 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어떤 심리 작용이나 심리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작용이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꾸 이 현상이나 작용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육근과 육근 육근이라고 하는 인식능력이 있고 육경이라는 대상세계가 있으면 여기에서 심리현상이나 심리작용이 일어나면 그 현상을 일으키는 자 보면 보는 자 들으면 듣는 자 생각하는 생각하는 자가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조건이 되면 일어나는데 반드시 어떤 현상이나 작용이 일어나면 일으키는 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 그것이 무화예요 왜 무화냐고요 어떤 현상이나 작용은 무엇이 일으킨다고요 조건이 일으킨다 이게 연기예요 연기 이 세상은 조건이 화합하면 어떤 현상이나 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어떤 현상이나 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서 일으키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일으키는 자를 이제 우리 나에서는 그걸 마음이라고 우리가 해요 일으키는 자가 없대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가 착각이야 착각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런 생각의 오류를 끊임없이 인간은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행위는 있지만 행위하는 자는 없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초기경전에 있는 유명한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행위하는 자 이게 무아예요 무아 무아 이걸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나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죠 뭐뭐 하는 자 그거를 조금 이 현상이나 작용에 대해서 주체라고 해요 주체 뭐뭐 하는 자 주체 뭐가 없다고요 주체가 없다 주체가 없다 우리는 왜 자꾸 주체를 우리가 마음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보니까 보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나 그걸 심리작용 심리현상 이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나 작용이 일어나면 자꾸 어떤 조건이 되면 일어나요 우리가 요새 뇌과학 같은 게 발달돼서 우리가 우울증 걸리잖아요 그렇죠 우울증 걸리면 우리는 뇌가 우울증이 걸렸다 생각하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어떠한 상태가 되면 마음이 어떤 조건이 되면 우울해요 마음이 우울증 우울증은 어떤 조건이 만드는 것이지 조건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우울증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약을 우울증 약을 먹으면 우울하지 않아 그렇죠 어떤 뇌의 어떤 상태를 만들면 우울한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면 우울한데 뇌에다 물질을 투입해서 다른 조건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우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질하고 우리의 우울한 거 이런 것은 다 마음이잖아요 심리작용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물리현상이나 화학현상은 생명현상이나 심리현상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물리현상이든 화학현상이든 생명현상이든 심리현상이든 모든 현상은 뭐가 만든다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이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나 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서 일으키는 자가 없다 그것이 무아예요 그러니까 연기와 무아는 붙어 있는 거예요 연기하기 때문에 그 현상케 하는 자 작용하는 자가 있지도 않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인용하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강우현상이라고 그래요 강우현상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오면 옛날에는 이 비가 오니까 이건 분명히 누가 비를 뿌려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다 하니까 과학적 사고를 하니까 비가 오는 데서 기우지 안 지내요 그렇죠 비는 누가 뿌려주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되면 비가 온다고 조건이 비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요새는 인공비 같은 것이 있잖아 어떤 조건을 일부러 만들어 그렇죠 우리가 병이 걸리면 병이 걸리면 그걸 병리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병의 원인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 이상이 불치병이야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병이 일어난지 몰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뭘 말했어요 사람의 아픔 뭐 했어요 구쇠어요 왜 어떤 병리현상이라면 이건 어떤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 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귀신을 더욱 센 귀신을 불러다 쫓아내든가 안 그러면 그 귀신을 잘 달래가고 좀 나가라고 좀 사정을 하든가 이게 구시야 그렇죠 그런데 요새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병리현상은 어떤 조건이 되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안 되도록 해야 되죠 감기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그 병이 걸릴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야 돼 병기는 어차피 내가 쫓아내야 또 감기 걸린 사람 옆에 가면 안 되고 그런 조건이 만든다는 사실이 그 조건이 안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현상은 그래서 누가 일으키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현상이나 작용이 일어난다고 조건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육군과 육경이 만나면 육식이 일어나요 그럼 육식이 일어난다고 해서 육식은 이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난다고 해서 일으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일으키는 자아를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육 이걸 이제 육경이라고 하는데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색상양미촉법이 있고 이것은 서로 의지했어요 의지 육군은 보는 능력은 보여지는 대상이 없이는 보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대요 보여지는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밤색이다 하면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할까 녹색 진한 녹색이다 하면 이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을 인식 능력에 의지해서만 녹색이에요 그죠 녹색이에요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색깔이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인식 능력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색상 육식이 또 이렇게 의지했을 뿐 아니라 육식이 일어나야 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육식이 일어날 때만 육근과 육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 능력이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작용이 일어날 때만 육근도 육경도 존재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있을 때만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육근과 육경은 육식으로 다 환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식불교라는 게 있어요 유식불교 모든 것은 다 식이다 오직 식만 있는 거야 이것도 보고 인식 능력도 육군도 식이고 대상경계도 식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상경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육근이나 육식과 상관없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외에는 대상경계가 있을 수가 없다 유식불경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라는 것도 다 이걸 우리가 자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는 능력인데 자꾸 이걸 마음이라고 해요 이건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동일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이라는 것도 다 식이다 식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화음경의 사꾸개가 있어요 이 개송이 화음경 내용을 전부 다 요약한 말이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약인용려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개성 일체유심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게 화음경에 있는 개송이에요 만약 사람들이 요지 요지는 완전히 알다 이런 뜻이에요 마칠료자 완전히 알고자 한다 뭐를 삼세일체불 부처님을 완전히 알고자 한다면 부처님이 뭔가 여기서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은 궁극적 진리가 뭔가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은 뭐예요 깨달은 자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 다른 말은 진리란 무엇인가 궁극적 진리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요 알고자 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응당 관찰하래요 법개의 성품을 관찰하라 법개의 성품 법개는 우리 삼라만상 우리 펼쳐지는 나와 세계 모든 것에 있는 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라 잘 관찰해보래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이 세상 모든 나와 세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 없다며 이때 이제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업식이에요 업식 업 업식이에요 우리의 업식이 만든 거예요 나도 세상도 그러니까 업식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식이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눈병이 걸리면 허공꽃이 생기듯이 우리가 업병이 걸리면 나와 세상이 이렇게 펼쳐진다고 그러니까 눈병이 걸려서 생겨난 눈병이 만든 허공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병든 눈이 만들었기 때문에 병든 눈이 안 만들고 병든 눈과 상관없이 있으면 있는 건데 이것은 병든 눈의 의지에서 의지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일체가 이런 업식이라는 것을 의지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작한 거야 조작 그러니까 일체법이 공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용한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일체의 의지인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이게 부처님이 한 말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부처님 무슨 말 그 언어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면 그걸 잘 앞뒤 사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막 이해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체법이 다 환이다 왜? 마음이 조작했으니까 단 말은 우리의 업식이 조작한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눈병이 병든 눈이 허공꽃을 만들었기 때문에 허공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없다 이러는 거죠? 환이다 그러는 거죠? 우리의 업이 어떤 업을 지면 그 업에 해당하는 세상이 펼쳐져요 지옥도 천당도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도 다 우리 업식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환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 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만 써야 돼요 이거 일체의 심류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육식이라고 하는 것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을 꿀 때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꿈 속에서 내가 금송아지를 봤다 그러면 금송아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없어요? 꿈꾸는 의식을 의지해서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꿈꾸는 의식이 만든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는 꿈꾸는 행위예요 행위 행위가 곧 금송아지죠 그렇죠? 그 행위가 끝나자마자 꿈 속에서도 금송아지가 사라져요 그렇죠? 이 시기 곧 어떤 행위 행위가 곧 뭐라고? 금송아지 대상 경계야 그렇죠? 행위가 곧 그래서 삼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삼법인 삼법인 존재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 정리를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야 뿐만 아니라 불법의 도장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야 이것이 있으면 불법이고 이 내용과 어긋나면 불법이 아니야 불교가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 근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 어긋나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삼법인 첫 번째가 뭐예요? 재행 무상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열반적장은 없어요 개릭 자꾸 집어넣는데 그 부처님의 이건 초기경전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말고 자꾸 자기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재행 무상이에요 재행하고 재법하고는 같은 건데 이걸 왜 행이라고 그랬을까? 법을 행은 뭐예요? 마음이 작용 작용 다음 말 하면 심행 심행 작용 그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작용 그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꿈꾸는 행위가 곧 금송아지죠? 행위가 곧 존재야 그죠? 그래서 재법은 재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용과 같이 모든 법은 이렇게 행의 방식으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재법은 엄청 무상해요 금강경에 보면 뭐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A는 A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이름이 중생이고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고 이름 계속 그런 말 반복되죠? 이상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A는 A다야 그죠? 나는 나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거 아닐까?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이래 왜? A는요? 한 번도 A였던 적이 없어요 왜? A가 A이려면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죠? 어떤 존재가 항상 시간 속에 존재해요 0.01초 전에 A하고 0.01초 전에 A는 같은가 다른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존재는 없어요 시간 위에 있어요 시간의 흐름 위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한 번도 A는 A였던 적이 없어요 A가 A이려면 변화하지 않는다는 무상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죠? 항상 해야지 A가 A일 수 있어 그런데 항상 한 것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해요? A는 A가 아니다 에요 이것이 세상의 실상이야 진짜 모습이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A는 A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어 이게 뭐야? 전도 몽상이야 그게 금관계는 내용이야 그게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한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연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이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일체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일체법은 다 고다 하는 것은 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나쁜 거란 뜻이야 일체법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체법은 다 진짜야? 가짜야? 가짜야 이게 실속이 있어? 없어? 없어 다 허망한 거야 허망 그죠? 속이 비었다고 거짓이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 그죠? 의지하면 부실하다고 부실해 속이 없어요 이게 부실한데 내가 이 책상을 의지해서 형광등을 갈락하면 어떻게 해요? 큰 사고를 일으켜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체법은 그걸 의지해서 살면 반드시 고통을 낳는데 그것은 그래서 일체법은 다 허망한 것이고 가짜고 진짜가 아니야 그런 것을 고라고 하는 거예요 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훨씬 더 근원적으로 행고라고 해서 일체법은 이렇게 너무나 무상하고 너무나 부실하고 너무나 진짜 전혀 진짜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것을 고라고 해요 이것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이것이 부처님의 궁극의 가르침이야 이 가르침을 어기는 가르침은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르침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불교가 이거하고 자꾸 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죠?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이 보세요 거기에 한 둘, 넷 여섯째 줄에 보면 둘, 넷 여섯째 줄에 선남자야 저 중생이 환과 같은 몸 미 멸하는 거소 환과 같은 마음도 멸하고 몸이 몸은 4대 육근이겠죠 육근 그죠? 4대 육근이 멸하면 환과 같은 육근이 없으니까 육근을 의지해서 자꾸 우리가 마음이란 말을 쓰려고 하는데 마음도 멸하고 환과 같은 마음이 멸하니까 육근이 없으면 육진도 없겠죠? 환과 같은 육진도 멸하고 환이 멸하니까 육근과 육진이 멸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도 세상도 다 없어지니까 멸할 환도 없어 환이 멸하는 것도 멸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멸하니까 우리가 자꾸 단멸 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